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여기 뭐야? 팀장 3명 오! 안녕하세요! 저는 팀장 이거 좋아하게 됐거든 얘들아 10일 내로 파는 길이 자랐다고 해 파는 길에 안 보여? 안 보여? 일단은 여기로 가자 내가 원하는 아래쪽이야 급직실이 나옵니다 급직실이 나온다고 지금은 애들 나와서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 급직실 여기 급직실 내 뱃살이 뭐니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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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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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